2. 3. 힘이 어마어마하네. 딱 총초로 못하나. 1. 2. 3. 2. 3. 3. 4. 5. 5. 5. 5. 5. 5. 5. 이게 뭐예요? 5. 시간이 5시 40분. 5. 6. 갓는 가자. 5. 5. 6. 5. 5. 5. 6. 5. 6. 1. 7. 6. 오랜7번 찰칵 칠칵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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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강남이 강남할 때 맨날 사화가 운전했는데 진짜 나는 운전 안했어 아 진짜요? 응 사화는 몰비가 심해서 본인이 운전해야 돼 아 그런 사람 도서서에서 타는 거 힘들어 어 그래서 상하랑 어디 갈 때 편하게 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운전해야 되는 강릉을 자주 갔어 왜냐하면 옛날에 올림픽 때문에 팽창이 계속 있었잖아 그리고 상하 마지막 올림픽이 팽창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상하씨가 처음 사귈 때 데이트로 이제 강릉 들이소가서 이제 속이고 상하가 이제 소개를 해줄 거예요 여기서 운동했어 오빠 그래서 혼자 울리고 상하님 근데 일하러 가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상하가 나한테 동영상을 보내 왔는데 거기 해외에서 상하를 계속 찍는 거지 국메달리스트이고 레코드 아직 안 깨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소개하는데 아 대단하시다 이 사람이 왜 나랑 결혼했지? 자 좀 밝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너무 빈손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일찍 가는 거잖아 가서 이제 강릉 시야 가서 먹을 거 좀 사드리고 원래 처음에 도시락 사려고 그랬는데 도전이 안 되겠더라고 그런 힘이 없어 엄마가 이상하네 이제 진짜로? 진짜로 이상하네 아들이 그렇게 싫은가? 삼자대면 한번 해야겠다 라이브를 해보면 우울 것 같아 엄마가 이상한 얘기 할 것 같아 화제 됐었잖아 생방송 대박 안녕하세요 그건 어떻게 알아? 그거 인스타에 엄청 돌아다녀요 아 그래? 어 그 창백만 털어 다녀 아 진짜? 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냥 애국가가 갑자기 머리 안에 떠오르더라고 그냥 몰라 불러버렸어 하하하하 아 진짜 나 그때 가슴이 덜렌덜렁 걸어가는 거 같아 욕감이 진짜 좋아하시겠죠? 우는 거 아니야? 가는 시장 여기가 이제 데이트 코스였죠 자 얼마 만에 온 거죠? 아 2년 된 거 같은데? 아 치워니까 천안 안이 없네 아 이때 와야지 헛떡도 여기 파는데 여기 아 오늘 여기 안 하시네 여기도 여기 사람 엄청 많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이거 너무 많았어 사람 삼삼 안녕하세요 어 아유 개 있다 개 이야 킹크랩 왜 이렇게 커? 가벼운 진사랑 집게에 손가락 넣어버리기 frank Kim 없어져요 선 없어져요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순간적으로? 이에이 이야 가위바위보 이거 사야겠다 여기서 그렇죠? 여기가 여기가 칼국수 집인가 있던데? 맛집 여기 칼국수 맛집이 있어. 줄 쓰는데 아무래도 지금 사람 없으니까 이 시간에 와야 되네. 나 치밀치의 것도 좋다. 야, 손머리 돼지국밥? 이거 먹고 손머리국밥 먹고 갈까? 아, 집에 두 개를? 장칼국수 두 개. 예. 상당히 피곤해 보다. 상당히 피곤해. 낭낭 씨 얘기 없어? 네, 아직 없어요. 너무 늦는데? 천천히, 천천히. 백색 시대인데 뭐. 집사람은 같이 안 오셨어요? 여기 경기장에 있어요. 와이프 일할 때 저는 밥 먹으러 왔어요. 우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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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예술이 그만. 와, 기뻐. 기뻐, 기뻐. 김치란 조합이 씨. 와... 이제 왔지, 왔지? 아침 6시 출발 괜찮은데? 재미, 재미있는데? 괜찮은데. 한 6천 원? 아, 6천 원.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너무 싼 거. 잘 왔어요, 지금의. 맨날 줄 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자. 갈게요. 갈게요. 밥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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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선물이 국밥 두 개. 너도 먹을 거야? 먹자 마저 바로 왔어. 배부르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야, 총처럼 하나. 아, 운전해야 되는구나. 하나. 사장님, 누군지 아세요? 어? 역시 누군지 아세요? 그래, 기억이 차단 얘기야. 지금 언니가 누군지 알아봐. 처음 봤어요? 잘 봤는데 누구야? 다시 물어보는 거. 저기서, 저기서 계속. 이상한 거 남편. 어? 이상한 거 남편. 이상한 거 남편. 이상한 거. 스피드 스케티드. 이상한 거 남편. 아니. 난 어떻게 남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잠깐만. 이상한 거 남편이라 그러니까 악수해야 될 걸. 이상한 거 남편. 내가 알잖아,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야, 송구리 국밥. 맑어요. 오, 야. 다르다. 달라, 달라.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컨디션 최고인데? 이야, 최고인데? 뭐, 겨울바다 들어가?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상한 씨의 눈물바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짜잔 하는 거예요. 으아, 으아, 눈물, 콧물 막 으아, 델렌델렛. 아, 역시 깨끗하게 쓰네. 응? 엄청 깨끗하게 쓰네. 어디에 숨어있어? 자, 걔 넣어놓고. 없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아니, 이거 넷플릭스도 없어? 4, 5, 5인데 10분 뒤에. 10분 뒤에. 10분 뒤에. 10분 뒤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방에서 이쪽에 찍는 거지. 10분 뒤에. 아, 10분. 아, 길다. 안녕 2분인쾌한 1분인 2분이예요. 땅뚱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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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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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야! 무릎 다쳤어? 웃고 있어? 웃고 있어? 뭐야! 와! 아! 맨날 시간! 안녕하십니까!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 이상하게 뭐해요. 언제 왔어요? 아니 아침 5시부터 지금 아니 오늘 2시에 촬영했다며 거짓말이야 이거 이거 너무 힘들어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 한 얼굴이네? 조금 먹었어 조금 야 밥 먹었어? 생각이 없어 아 그래요? 일단 꺼서요 아 그래 아 맛있겠다 근데 리액션 리액션 거의 개그맨 수준이야 너무 넘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되게 미끄러요 맛있다 나 이제 수족이 진짜 없었어 근데 이제 바로 끊어버렸어요 근데 수족이 없었던 거 맞아? 그래도 약간 편한 사람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데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산만스러워 이거 이렇게 앉아 있잖아? 자 좀 자고 있지 그랬어? 응? 자고 있었어 아 그래요? 뭔지 알았어? 처음에 봤을 때 응? 도둑이인 줄 알았어?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들어오잖아 응 나 너무 힘들어서 원래 어딜 다 공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버려두고 이렇게 누우려고 그랬는데 응 여길 안 보니까 당연히 들어갔어 지금 누워 봐 야 넘어져가지고 약간 도둑 느낌이었어 응 자 내 성공 내 성공 내 성공 맞아 맛있어.